퇴마 능력이 사라지기도 하네 근데 너 영매 능력은 그대로잖아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 퇴마 능력 꼭 되찾아서 우리 엄마 보내드릴 거야 저러다가 또 저번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오인범 나랑 작업 한번 같이 하자 8大奏合台 28피 도 주위지 중 왕진 10뎀 다파不 동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